1. 황선홍 임시감독이 지휘하는 축구대표팀은 26일 오후 9시 30분 한국시간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홈팀 태국을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시조 4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지난 2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른 3차전서 손흥민이 선제골을 터뜨렸지만 태국과 1대1로 비겼다. 2승 1무의 한국은 자존심 회복을 위해 반드시 태국 원정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같은 국가대표라도 처음 태극마크를 달아본 새내기들에게 주장 손흥민은 거대한 존재다. 유소년 시절부터 유럽에서 뛰었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성장한 손흥민은 이제 한국축구 역대 최고선수를 넘본다. 이런 대선수와 대표팀에서 함께 뛴다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래서 요즘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즐거운 선수가 있다. 바로 최고령 태극마크의 주인공이 된 주민규 34 울산 k리그 광주 돌풍을 일으킨 정호연 24 광주 울산 우승주역 이명재 31 울산 다 주민규는 처음 태극마크를 달고 손흥민과 붙어 다니면서 장점을 배우겠다. 머리 쳐봤고 열심히 뛰는 것밖에 는 없다. 막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볼 생각 이라면서 웃었다. 주민규는 생각보다 빨리 소원을 풀었다. 태국과 1차전서 주민규는 손흥민과 함께 선발로 출전했다. 주민규가 최전방에서 잘 버텨주고 연계를 잘 해주면서 손흥민도 한층 수비수들의 압박에서 해방됐다. 두 선수가 좋은 케미를 내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다. 손흥민이 선제골을 넣었을 때 주민규가 오히려 더 기뻐했다. 주민규는 손흥민과 골 세리머니까지 함께했다. 그야말로 성공한 덕후다. 평소 주민규는 훈련장에서도 손흥민을 계속 따라다녔다. 23일 훈련에서도 두 선수는 태국과 1차전서 많이 뛴 회복조에 속해서 나란히 회복훈련을 실시했다. 주민규의 얼굴에서 웃음꽃이 떠나지 않는다. 정호연은 아직도 앳된 모습이 가시지 않았다. 누가 가장 잘해주냐는 질문에 제가 낯을 가려서 형들이 말을 걸어주신다. 하루하루 잘 적응하고 있다. 다들 잘 챙겨주신다면서도 김, 진수 형이 가장 다르다. 되게 카리스마 있고 무서울 것 같은데 장난도 많이 치고 편하게 해주신다. 다들 조금씩 친해지고 있다고 고백했다. 이명재는 리그에서 하는 것과 대표팀은 확실히 느낀 점이 달랐다. 선수들과 두루 친해졌다. 더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유대감을 쌓았다. 새로운 선수들이 더 녹아들수록 대표팀은 한층 강해진다. 성공한 덕후인 이들이 손흥민과 함께 다시 한번 골 세리머니까지 함께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결전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라자망갈로 스타디움에서 태국 및 한국의 공식 기자회견 및 훈련이 실시됐다. 한국에서 황선홍 감독과 이재성이 단상에 섰다. 70여 명이 모인 태국 기자들도 한국 대표팀에 대해 열띤 취재 경쟁을 했다. 황선홍 감독은 이번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인지하고 있다. 어웨이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안다. 굉장히 터프한 경기가 될 것이다. 우리 선수들이 준비를 잘했고 승리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 내일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굳게 믿는다. 최선을 다해서 이기고 돌아가겠다 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 태국 기자는 한국이 지난 경기 비겨서 큰 부담감이 있다. 태국 압박에 고전했는데 내일 경기 변화를 준 것이 있나? 라고 질문했다. 황 감독은 어려운 경기를 했던 것은 사실이다. 내일도 쉬운 경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상대 스타일에 우리가 맞추기보다 우리의 리듬을 찾는 것이 가장 승리의 요건이다. 상대보다 우리 플레이에 초점을 맞추겠다면서 태국보다 한국을 더 신경 썼다. 황선홍 감독의 발언이 통역되자 태국 기자들도 술렁였다. 그만큼 황 감독의 발언은 자신감이 넘쳤다. 태국의 무더위나 5만 명의 일방적 응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황선홍 감독은 우리는 무더운 날씨와 상대 팀의 열정적인 응원을 무수히 경험했다.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다. 우리 선수들이 잘 극복할 거라 생각한다.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100% 신뢰하고 있다. 며 다시 한 번 승리를 강조했다. 황선홍 한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임시 사령탑의 피날레를 승리로 장식하기 위한 필승 전략으로 균형을 강조했다. 공격은 공간이 넓은 측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고 수비는 역습을 선제 차단할 수 있는 중원부터 압박해야 한다. 이에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박진섭, 전북현대 등이 핵심 카드로 거론된다. 황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6일 오후 9시 30분 태국 방콕 라자만갈라 경기장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시조 4차전 태국과의 원정 경기를 갖는다. 승리하면 두 경기를 남긴 상황에서 태국과 승점 차가 6점까지 벌어지고 득실도 8점 이상 앞서기 때문에 사실상 3차 예선 진출을 확정하게 된다. 이 경기를 끝으로 임시직에서 물러나는 황 감독이 유종의 미를 거둬야 추후 브이말 정식 사령탑의 임기 초 성적 부담도 줄어든다. 지난 2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국제축구연맹 피파 101위 태국을 상대로 비긴 아쉬움을 털기 위해서는 측면 공격과 중원 수비가 중요하다. 홈에서 한골에 그쳤던 만큼 공격진의 변화가 유력한데 후반에 호흡을 맞춘 손흥민, 토트넘, 과이강인이 동시에 선발 출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태국에 입국한 황 감독은 무너진 균형을 보완해야 한다. 좌우도 그렇고 역습 수비에 어려움이 많다. 상대 장점을 무력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태국과의 첫 경기에서 두 줄 수비벽에 고전하며 후방에서 공을 돌리다가 좌우 공격으로 막힌 혀를 뚫었다. 전반 19분 오른쪽 공격수 정우영, 슈트트가르트, 이 드리블과 패스로 황인범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면서 첫 슈팅을 기록했다. 득점도 측면에서 시작됐다. 전반 42분 공격형 미드필더 이재성, 마인츠, 이 왼쪽으로 빠져 정우영, 슈트트가르트, 으로부터 스루 패스를 받은 뒤 페널티 박스 안으로 공을 꺾어줬다. 이어 중앙으로 쇄도하던 손흥민이 침착한 왼발 슈트로 골망을 갈랐다. 후반 8분에도 이재성이 오른쪽에서 왼발로 가볍게 패스했고 정우영이 결정적인 슈팅을 때렸다. 다만 상대 골키퍼 손에 막힌 공은 크로스발을 맞고 튀어나왔다. 한국은 후반 17분 이강인, 후반 28분 왼쪽 수비수 이명재, 울산 HD를 투입해 적극적인 공격을 펼쳐졌으나 공격수비 간 세밀함이 부족했다. 오른쪽에서 두 손을 번쩍 들어 패스를 요구한 이강인과 중앙에서 크로스를 받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인 조규성, 미트윌란, 넥의 공을 연결하지 못했다. 결국 이강인이 중앙, 왼쪽으로 자리를 옮겨 공을 잡았다. 수비는 미드필더 조합이 핵심이다. 후반 16분 실점 장면을 보면 오른쪽으로 수비수 6명이 몰려 태국 룩 미켈슨에게 슛을 내줬다. 중원 견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는데 당시 3선 미드필더 황인범, 즈베즈다, 백승호, 버밍엄시티 모두 공격에 특화된 자원이었다. 황인범은 지난달 아시안컵까지 대표팀에서 박용호, 아라인, 백승호는 2023 시즌 K리그 1 전북에서 박진섭에게 수비 도움을 받았다. 활동량과 수비력을 갖춘 박진섭, 정호연, 광주FC의 기용이 예상되는 이유다. 한준의 축구 해설위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중앙에 집중된 태국 수비를 흔들기 위해 측면을 공략해야 한다. 손흥민은 중앙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득점을 노리기 때문에 이재성의 활동반경뿐 아니라 양풀백의 공격력이 중요하다며 상대 조직력, 역수비 수준급이라 박진섭 등 수비에 집중할 수 있는 미드필더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 위원은 이강인의 출전 여부에 대해 정호영은 주로 왼쪽에서 뛰는 선수라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선발로 나설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